가위 잡는 방법 이 테크닉 노하우는 손의 동작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미용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위의 자세입니다 손의 동작이라고 부르죠 자 이건 어떻게 잡냐면 처음에 여기 네번째 손가락 우리 결혼 반지 끼울 때 네번째 손가락에 끼워주고 이정도까지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거 엄마 손가락으로 튕겨줘 찡겨주면 여기 새끼손가락 걸리지 딱 걸린 상태에서 딱 옆으로 넘겨주다 보면 이렇게 잡아줘 일단 떨어지지 않게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아 이거 돌리는 거지 이렇게 위로 올려줘 위로 올려줘 이렇게 으챠 으챠 여기까지 일단은 1번과 2번 그리고 이렇게 잡는 거 어 자 가위 잡는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가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잘라야지 이렇게 자르시면 이것도 편해요 본인이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잔점이 있어요 이렇게 커트 했을 때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자를 수도 있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져요 좀 약간 이거는 미용사 분들이 커트 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남자들은 이게 편하구나 아니면 여자들은 아 이렇게 편하구나 편한 그걸로 하시면 돼요 손의 동작을 익히셨으면은 이렇게 잘라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돌려서 잘라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